근데 문제가 있어요. 시민씨 뭐죠? 영어를 쓰면 안 돼요. 에? 에? 영어? 서브. 오케이. 다시 0점인가요? 서브. 서브. 서브가 쓰면 안 되잖아. 오케이. 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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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어를 잘했는데. 오케이가 입을 뱉다. 좋아 좋아 좋아. 가장 좋아 좋아. 힘내자. 자 자 소식장.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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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하면 0점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11점까지 가도 0점입니다. 0점이 됐나 봐요? 야 야 오케이. 진짜 조심해야겠다. 남순씨가 다시 치는 거예요. 야 안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오케이. 자 성공. 자 오케이. 오케이 나왔어요. 지금 0대 0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 좋아. 좋아. 아니 말을 좋아 밖에 못한다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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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서브입니다. 할 수 있어. 지금 서브입니다. 지금 서브입니다. 어쨌든 0점이에요 0점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. 복정하지 마. 자 성공. 어 빵점. 어 빵점. 체인지라고 했습니다. 빵점. 오케이. 어 오케이입니다. 빵점. 어 오케이입니다. 빵점.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파이팅! 쇼 믿어! 오케이! 다시! 렛츠고! 쏘리! 렛츠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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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주둥이들을 조심하라고! 너의 주둥이들을 조심하라고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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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이 컸어! 폭이 컸어! 크다! 좋지! 잘하고 있어! 오케이! 내가 했어! 오케이! 오케이! 손동을! 기분이 좋다고! 너희는 팀에 컸거 아니야? 그렇게 하면 내리잖아요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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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못 들으셨나요? 왜? 못 들으셨나요? 뭐라고 했어요? 전국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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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내가 팀에 컸거 아니야? 성룡이 써보다! 성룡이 써보다! 뭐라고 했어요? 제가요? 감독님이 들으셔야 하니까! 거짓말하는 게 요즘 늘었어! 쟁의가 없어서 그래! 나태해가지고! 좋아! 야! 얘들이 왜 이렇게 잘한다? 왜 이렇게 잘해? 잘한다! 와! 와! 정풍아! 명승부! 진짜 어색하다 문장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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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봐준거야! 누구 써보이? 우리만 써보이! 서수! 나왔습니다! 서수! 나왔습니다! 당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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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